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 다룰 종목 제주반도체구요. 지금 오늘 마이너스 6% 정도 지금 약간 하락폭 보여주면서 마감했는데 어쨌든 지금 제주반도체 상당 구간에서 어쨌든 저항라인 하나 설정해놓고 그 이후에 지금 조정이 좀 나왔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과메수 구간에 따른 차이시렴 매물이 좀 추래가 됐다 나오면서 우리가 어쨌든 예상했던 바에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2차적인 다시 한번 지지수급 보여주면서 이런 타이밍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재매집을 좀 하면서 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제주반도체 결론적으로 뭐겠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지금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진입해도 되냐? 매수해도 되냐? 매수해도 되냐? 매수하려면 또 어디서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하실 거고 중요한 거는 뭐 이제 목표가 설정이 제일 중요하겠죠. 목표가 설정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좀 시청해 주시고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히든 종목 하나 넣어놨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나서 히든 종목 넣어놨으니까 히든 종목 받아가셔서 수익까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반도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 지금 이전에 항상 이렇게 추세선을 좀 그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좀 어때요? 지금 상승 추세 좀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쌍바닥 그려나가면서 다시 한번 상반구간에 열려있는 지금 이 매물대 소화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하반경지 보여주면서 턴어라운드 보여주고 있다. 지금 어쨌든 이런 일시적인 조정 때문에 우리가 전혀 1위 1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제주반도체 어떤 내용 때문에 가고 있어요? AI 반도체 때문에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AI 반도체가 어쨌든 시장에 있어서 또 어떠한 파근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주반도체라는 애들이 어쨌든 제조를 하고 판매를 영위하는 건 아니거든요. 판매를 영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술 수출이라는 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산업군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상승 랠리를 1, 2년간 지속시키기는 어렵다. 이건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리밋이지 않을까 이 정도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갑작스러운 상승세 불러일으켰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11, 12, 1, 2 이제 4개월 됐죠. 저는 이제 거의 리밋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좀 하면서 지금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되고 언제 재매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익을 좀 극대화를 해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좀 나아가야 하는 부분인 거고 그 외에 AI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악재나 이런 거는 없어요. 악재가 있어 나온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솔직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5천원 부근에서 지금 현재가까지 얼마예요. 700% 올랐잖아요. 700% 올랐는데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이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은 주체들한테 투매를 하게끔 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안 팔아? 이래도 안 팔아? 이런 식으로 좀 투매 흐름을 유도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추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건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윗꼬리 달고서 다시 한번 눌렸어요. 지금 눌렸는데 눌리고 나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지지라인을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추후에 박스권으로 좀 움직여준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만 해도 사실 땡큐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또 어때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시총 3위를 달성을 했죠. 시총 3위를 달성했는데 얘네 시총이 얼마입니까? 2,300조원이에요. 2,300조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시총 전체를 더한 금액이 엔비디아 시총이다.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그만큼 AI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제주반도체도 어쨌든 기술 수출이니 판매니 뭐니 해도 어쨌든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주반도체가 어쨌든 이 AI 반도체라는 거를 만들고 있는데 이 저전력 반도체잖아요. 저전력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인데 이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AI 칩이 있는데 이 칩이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해요.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된다. 근데 연산 속도가 빨라야 되는 이 내용 때문에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열이 많이 발생되면 또 어떠한 단점이 생기겠어요? 배터리 효율이 좋지 않다. 배터리 효율이 좋지 않다. 이렇다 보니 이러한 저전력 반도체를 좀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팸리스 기업이 맡기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걸 만드는 기업이 누가 있어요? 제주반도체 유일하게 제주반도체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시장의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잘 스며들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가 어쨌든 시총이 3위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제주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박수를 좀 쳐줄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일시적인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어쨌든 단기적인 흐름이에요. 단기적인 흐름 지금 이거 고작 며칠 됐어요. 단기적인 흐름인 거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실 필요도 없다. 그리고 저점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절대 지금 이과관에서 매도하실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주반도체 영업이익이나 실적 같은 걸 한번 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분기마다 300억씩은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당장의 차트에다가 반영이 되기는 좀 어렵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병행돼서 움직인다기보다 실적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움직이는 모션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실적이나 영업이익 혹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도 지속적인 상승세 잘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재매집을 하려면 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어쨌든 지금 고점에다가 쌍봉을 좀 달아놓고 지금 당장에는 좀 저점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2평선을 잘 봐야 돼요. 2평선. 지금 2평선을 이탈할 정도로 갑작스러운 매수세가 과하게 좀 붙으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 흐름 나왔잖아요. 투메흐름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방경직을 일단 불러일으켰고 여기서 터널원도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2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실시간으로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금 이 주가가 일봉으로 봤을 때가 다르고 분봉으로 봤을 때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좀 보셔도 장 마감때쯤 해가지고 거의 지지라인을 거의 간신히 좀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월요일 시초가. 아무래도 장 시작부터 분명히 거래량이 빵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월요일날 장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장 시작하자마자 좀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대단하죠. 장 시작하자마자 거래량이 대단한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또 본업이 있으시고 하다 보니 9시만 됐다 하면은 그냥 어쨌든 무슨 버튼이라도 눌러야 되는 거예요. 사던지 팔던지 무슨 버튼이라도 눌러야 되는 거야. 근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바쁘잖아요. 우리 다들 바쁘신데 차트 보시면서 모니터링 실시간 대응하실 여유도 없고 그런 부분을 다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우리 조금 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매일매일 매수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매일매일 매수 매도하지 마셔라.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조급한 건 우리가 아니에요. 세력들이나 조급한 거지 세력들이 조급한 거지 우리가 조급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서 눌리면서 스타트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 또 어떻게 했어요 심정. 매도하자마자 아 내가 팔면 또 올라가네 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또 여기 사면 어때요. 아 내가 사니까 또 떨어지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절대 매일매일 매도하실 필요가 없다. 매일매일 매도하지 마시고 우리 조금 더 시간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갖고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2평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어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팔 이유가 있어요.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전혀 없었어요. 지금 상대적으로 고점이라고 평가가 되니까 지금 여기서 개인 물량이 좀 투매 흐름이 나온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락인 퍼센트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봉 딱 봤을 때 아직 추세 안 깨졌네. 주문 처리 얘기했잖아. 2평선 기준으로 보라고. 그러면 지금 이 2평선을 깨지 않고서 아직까지도 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도 잘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왜 파냐고요. 여기서 대체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샀으면 왜 여기서 파냐고요. 대체 나 이해가 안 가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렇게 쌍바닥 잘 버텨주면서 추세 흐름 제대로 지켜주고 있잖아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지지 저항 말고 추세선 이렇게 하나만 긋고서 봐도 우리 이런 패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겠냐고요. 설마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로 이렇게 가겠냐고요. 이게 분명히 윗꼬리 달고서 내려온단 말이야. 왜 과메수강 포착됐잖아요. 지금 저점에서 사고 있는 우리가 만약에 12,000원을 샀으면 어떻겠어요. 여기서 전부 다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윗꼬리 달고 내려올 때 하물며 우리가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을 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바닥구간 다지는 이런 타이밍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매집해가지고 단가 낮추면 돼요. 그런데 꼭 이런 식으로 장떼양봉 두 개 봤을 때 이때는 사람들이 어때요. 의심을 하거든요. 일단 의심을 해요. 야 이거 제주반도체 진짜 진짜 가? 진짜냐? 이런 식으로 살짝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음봉 떴을 때 뭐래요. 거봐 이거 여기까지였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장떼양봉 한 번 두 번 띄워줬을 때 여기서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어요. 야 이거 간다. 이거 간다. 그런데 어때요. 늦었죠 지금.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잖아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신 분들 물론 단기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바로 차이시를 해놨으면 그건 축하드릴 일입니다. 그건 축하드리는데 제발 이런 데서 의심하시다가 확신을 여기서 받고서 제발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정말 유튜브 영상 업로드 하면서 많은 사연들 좀 들어보고 있는데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셨다가 지금 마이너스 20% 손실 중이다. 지금 이러한 패턴에서 마이너스 20% 손실 중이라고 하시면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돼요. 지금 여기서 잡으신 거 아니야. 여기서 여기서 잡으신 거잖아. 근데 여기서 잡으셔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마이너스 20% 여기 마이너스 또 얼마예요. 마이너스 30% 40% 되겠죠. 우리가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몰라요. 올라타신 분들은 조금만 조정 나와도 마이너스 20% 후기예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에서 매집하신 분들 말고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신 분들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전에도 뭐라 그랬어요. 문자로 충분히 제가 보내드리잖아요. 제주반도체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12,500원. LPDD4 저전력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최대 수요는 누구다? 제주반도체다. 그러면서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이때도 사실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에요. 왜? 저점이 5,000원이었으니까. 그런데 빠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지금 팔면 어때요? 그래도 약 2.5배 수익이다. 2.5배 수익인데 우리가 이렇게 조급하게 하면서 아직도 분명 말씀드렸죠. 매도가 아직 매도가 안 나왔다고. 매도가를 아직 제가 생각한 매도가 목표가가 있기 때문에 아직 도달을 안 해서 우리는 전혀 매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매도가도 안내를 드린다고 했지만 3만 8,000원에도 안 팔았고 3만 원에도 안 팔았어요. 아직 들고 있습니다. 왜? 여유가 있잖아요. 이미 2.5배 수익 중이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도 타점 매수 타점 타점 필요하신 분들 전부 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제주라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굳이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실 필요 없게 알아서 그냥 해드릴게요. 알아서 제가 여러분들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전부 다 잡아드릴 테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제가 여기서 잡아서 여러분들께 목표가를 한 번에 안내 드리기 어려워요. 여기서 12,000원에 잡아서 목표가 2만 원이다 라고 말씀드렸으면 뭐 누구는 좋아하고 야 이거 누구 더 갔네 이걸 왜 2만 원을 왜 팔아 여기서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지지라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지켰으면 다음 상승인 펄스는 또 언제 나올 건지 그리고 지금 제주 반도체에 대한 호재거리나 여러가지 재료단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께 전부 안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010-5073-8568번 내가 지금 제주 반도체를 보유를 하고 있던 보유를 하고 있지 않든 간에 일단은 제주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세요. 일단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매수 탓점 필요하시면 매수 탓점 잡아 드릴 거고 목표가가 필요하시면 잡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굳이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매일 매도 하지 마라. 매일매일 매도 하지 말고 조급한 건 세력들이다. 우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심을 했다가 확신 갖는 그 순간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런 순간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저점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서 고점에서 여러분들 편하게 매도하실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안내 드릴 테니까 종목 이렇게 010-5073-8568 제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종목 안내 드려요. 드리는데 이거 바로 무조건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매수하러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일단은 제가 이런 식으로 매수가는 잡아드리는데 이러한 종목 받으시면 일단은 관심용목에 추가부터 일단 해두세요. 관심용목에 등록부터 해두시고 이런 종목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만큼 수익이 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냥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전부 필요하시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목표가 목표가잖아요. 목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인 만큼 실시간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전부 그냥 무상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010-5073-8568번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 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 현위치 대비해서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 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 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